오늘 랑루의 세 번째 음악 이한준씨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Let's get it 이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제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 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네가 걸린 건가 아닌 아낀 건가 너의 장난을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 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또 샌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처로만 보이네 내게 칭얼칭얼 되던 너의 모습들이 이제 너무 그리운데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 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니면 바뀐 건가 너의 장난을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 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너 요즘 넌 바쁜가 봐 버전을 쏘 이러는 마음이 아냐 난 네가 필요해 이러는 게 어디서 이렇게 널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내가 봐본 건가 봐본 건가 봐본 건가 너의 장난을 한 번만 더 불러줘 네 입에 붙어있던 내 이름 나만 아는 두 귀여운 목소리로 주질대도 네가 그리운데 너 요즘 넌 바쁜가 봐 사랑이 두면 지나가지구 좀 힘든데? 나 지나가지구? 응 사랑이 두면 지나가지구 사랑이 두면 지나가지구